어때? 초콜릿은 처음이지? 응. 초콜릿. 맛있어. 달콤하네. 이건 뭐이야? 이거 엄마가 발렌타인데이라고 혜윤이, 혜윤이 선물. 하마 과자박스야. 이거 먹을게? 응. 혜윤아, 우리 초콜릿 먹을까?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응. 싫어? 나 먹는다. 혜윤아, 먹을까? 응. 응? 알았어. 초콜릿. 초콜릿. 또 우리 이렇게 먹을까? 응. 어때? 초콜릿은 처음이지? 응. 어때? 응.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어이? 응? 이건 뭐이야? 응? 이건 뭐이야? 그거? 응. 고양이야? 응. 야야야! 응. 맛이 어떤지 표현해봐, 혜윤아. 콸에 초콜릿. 혜윤이 어때? 혜윤이 코에 초콜릿 묻었다. 응. 혜윤아, 뭐해? 혜윤이 뭐해? 아가. 응? 응. 혜윤이 코에 초콜릿 묻었다. 응. 우와, 혜윤이 엄청 잘 먹네? 응? 혜연아,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 꼭꼭.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혜연아, 혜연아 안 먹고 싶어? 응. 그만? 응. 알았어. 이제 이거 먹자.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초콜렛만 먹고, 하루에 하나씩. 내일 또 그거 먹자. 응. 내일 또 먹자, 우리. 알았지? 응.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혜연아. 내일 또 엄마가 어린이집 다녀오면 또 줄게요. 엄마, 그 다음에 이거 줄게요. 아, 내일은 그러면 우리 이거 먹을까? 응. 내일? 응. 알았어? 그럼 내일은, 내일은 이거 먹자. 응. 알았지? 응. 알았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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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스티커. 응? 엄마... 응? 나도 스티커 좋아해? 감사합니다.